3모로 13모로 다시 1모로 어 잠깐만 죄송, 죄송! 어휴! 어휴! 아아아아아아아 아니요 왜 타도 TV야 여기 오늘 뭐 할거냐면 두 분이 부탁을 해주셨는데 한 분은 주무기 깡트 1트 그리고 주무기 깡트 1트 그 다음에 크론트 10트 봉트를 10트 준비해주셨고 다른 한 분은 봉트만 10인트를 준비를 해주셨대요 그래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진짜 동건별 던질 때는 항상 무섭거든요 소리 지를까봐 창문을 미리 닫아놔야겠네 응 알겠습니다 손 또 꺼내볼게요 저는 동건별 두 번 질러봤거든요 근데 깡트로 질렀어 나는 동크자카가 있었어가지고 복구하는데도 꽤 힘들었고 오늘 흑세자님꺼 동트 하기로 했어요 둘 다 떴으면 좋겠는데 욕심일까? 어 뭐야 왜이래 무서워 무서워요 야 수랑이 똥똥이 가지고 이렇게 귀엽냐 이거 어? 와 3만 7천개 잠깐만요 아 미치겠다 깡트로 깡트로 아야 아 같은 길들에게 너와 풋발림이랑 아니 아니 일단 깡트를 한 번 이 부분은 150스택에다가 아 이거 스택이 생각보다 낮긴 한데 스택이 165 되나요? 165 될 것 같거든 일단 몇 프로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165에 어? 일단 이거 깡트 한 번 후에 저기 도끼 깡트 한 번 후에 주살 이거 주살도를 시트를 크론트를 해달라고 하셨거든요 일단 이거 깡트 한 번 하겠습니다 깡트 한 번 할게요 깡트 한 번 할게요 아 그래 그리고 171스택에 어 3.62%인데요 이거 시트거든? 아 진짜 아 저기 갈까? 저기로 가자 아 너무 무섭다 진짜 간다 동트 간다 동트 하 미치겠다 간다 아 아 제발요 아 진짜 미치겠다 진짜 하 아 구트 남았니? 구트? 아 구트 남은거지 아 제발 아 생각해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이거 다음에 시리트 또 있단 말이야 1티에 시지드 T50 부서짐? 야 저 새끼 배내 야 저 새끼 배내버려 쟤 안그래도 부담가면 미치겠는데 지금 영원권을 야 야 저 새끼 내보내 저 새끼 잘라버려 간다 또 간다 하 팔트 남았다 팔트 남은거지 진짜 진짜 제발 제발요 진짜 나 미치 침프 침프 야 하 하 참 육트야 육트 남았거든 육트지 육트 남은 거지 아 진짜 너무 아프다 진짜 근데 이분이 개부자라고요 이분이 개부자야 100억있는데 100억있으면 부자 인가 안녕하세요 아기 붕어님 이분 거지에요 미치겠다 진짜 계속 해보자 계속 해봅시다 간다 오트 남았나 아 진짜 제발 떠줘 진짜 10투나 준비했는데 동컴별을 죽겠다 아 너무 아 잠깐만 메고도 묶고 하고 오자 여기서 할게 여기 1 2 3 4 5 6 4트 남았거든 아 야 진짜 야 이거 돈이 얼마야 이거 봐 50원 50만원 50만원 이렇게 세야돼 아 장기요 아니 장기 못봤다 야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장기 안썼어요 3080 두개라고 개 때리고 싶어 어떡하지 아 뭐야 아 아 만원명 감사합니다 아 너무 아 너무 속상해서 그러지 이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게 뜨면 좋은거고 그렇잖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게 뜨면 좋은거고 그렇잖아 아 나 진짜 아 진짜 대부 내가 진짜 저기 박엔딩꺼 이후로 이렇게 떨어본적이 없거든 사트 남았어요 사트 갑니다 아니 왜 저래 저분 아 저 아 저분들 아니 아 나 진짜 못 누르겠어 왜그래 아니 왜 저래 도우병 울고 계시다고 야 그만해라 진짜 부담감 개오지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아 진짜 소리 으 삼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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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았거든 제발 떠줘 친구야 2투남았는데 진짜 죽겠다 와 훠 2투남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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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투남과 바로 끌게요 분주님 오늘 맡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쓰읍 남은 2투남은 2투남이 다ploy 바로 끌게요 도망이 아니라 아 진짜 막치야 이거 진짜 아 진짜 아니 여러분 왜 그러세요 아니 저분들 왜 그러시는 거야 왜 이렇게 화가 나셨어 저분들 아 진짜 너무 힘들다 진짜 오늘 막트 할게 아 진짜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진짜 무서워 죄송합니다 진짜 아 진짜 토할 것 같아 진짜 로쿠라 아니고 나 진짜 저게 별샘님꺼 시트에 처음 실패하거든 야 세다님꺼 도둑 들어가겠네 아 씨 밑에 또 있는데 믿마 새 doğru strategies 너무準 해уля m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